아저씨, 대체 왜 이러세요? 굳이 안 하실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? 다시 만나서 반갑네요 내가 이 로펌이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? 무슨 일 있었구나 그 로펌 잘못 들어간 거 아냐? 미경이 언니는 아내 결혼 못 하겠네? 아들한테 뒤통수 맞았는데 딸한테 또 맞아? 내가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이상우 오빠요 너 다시 말해봐 뭐라고? KBS WORLD KBS WORLD